안녕하세요. 이서진입니다. 제가 이번에 불가리스에서 새로 나온 위전문 발효용 위센의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. 위건강엔 무엇보다 위산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? 가끔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될 때 위센을 꾸준히 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위산 프로젝트에서 헬리코박터까지 두 가지를 다 챙기니까 위센 정말 위가 세질 것 같아요. 불가리스 위센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